제가 일단 젊었을 때는요, 그냥 나는 모델로 태어났어. 그리고 사람들도 너는 타고난 모델이야 이랬어요.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재작년에 한 6개월 만에 8kg가 쪘어요.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번에는 너무 힘이 없는 거야, 몸에.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답이 없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이 좀 빠질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걱정거리예요. 찌뿌둥이. 힘을 주고. 아우, 시원해. 엉덩이 윗살. 참아야 돼. 원래 지압을 받아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쓰레기 잔을 싹 끌고. 그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도 고와지고 팔뚝살도 빠지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몸이 좀 개운하네. 혈액도 도는 것 같고. 배도 고픈데? 운동만 하면 왜 이렇게 허기가 지는지. 모델 영선 씨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냉동실을 열자마자 그녀가 집어든 것은. 빵. 살을 빼 하나만 먹을까? 하나 먹게 되면 내가 한 5개 먹으니까. 아유, 들어가라. 떡도 있었네. 떡이다. 내가 좋아하는 송편. 송편에. 아유, 안 되겠다. 빵, 떡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친 후. 물 한 잔에 허기를 달래보는데요.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떡, 빵, 사탕 이런 거 단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게 딱 갱년기 증상인지 이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 입맛이 싹 바뀌었어. 그리고 옷이 일단 허리가 처음에는 안 맞아서. 어, 난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저울 위에 올라갔다가. 진짜 충격이었지. 진짜 몽둥이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큰일 났다, 너.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끝났어. 네 몸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완경이 되자마자 입맛이 바뀌고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년 여성들은 심각한 국부 비만에 노출되고야 막아요. 갱년기 이후에 시도 때도 없이 허기가 지고 또 빵과 떡 같은 탄수화물이 당기는 이유는 급격히 감소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뇌 신경 중추를 통해서 이 식욕과 에너지의 소모를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완경이 되면 이 미각 중에서도 단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더 달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완경 후에 혈압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꽃 한 장에 여념이 없는 영선 씨. 왜 안 와?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네. 야 어쩜 이렇게 이쁘냐 항상. 앉아 앉아. 너 진짜 항상 보면 부러워. 이분은 바로 영선 씨의 절친한 후배이자 20년 차 모델 윤선민 씨입니다. 언니 근데 웬일로 밥을 해주신다고. 야 내가 맨날 여기 오면은 시켜 먹었잖아.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때마다. 그래서. 미안해요 마시도 없는데 언니. 별로 해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 왜 오늘은 너를 위해서 해주려고. 아 진짜요? 어 기대해. 재료를 다시 까먹었어. 물기를 빼서 조려봤는데. 아 진짜? 잠깐만 있어 봐. 자 일단 두부. 네. 두부조림을 만드시려나 보면요. 몇 개씩 필요해요 언니? 어 잘 몰라. 몰라? 한 세 개? 세 개? 두 개 두 개. 빨간 거 하나면 되겠다. 한 개. 한 개. 새벽부터 올 걸 그랬나 봐요 언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두 개? 대파. 대파 썰고 양파 썰어. 네 언니. 네. 알겠습니다. 자 칼. 선민 씨 덕분에 든든한데요. 언니 저 없으면 이거 못했을 것 같은데. 아이 했지. 네가 왔으니까 내가 그냥 더 빨리 먹이려고. 아 그럼요? 지금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 언니. 믿을게요. 예전 같으면 언니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지금 나란히 요리를 합니다. 네.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 있잖아요. 모델과 교과서에 언니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나와. 네. 전설이죠. 전설. 아 근데.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더 모델들한테 표본이 돼야 되니까. 실망주지 않기 위해서. 맞아. 막 해야 되는 그 무게감이 좀 커요. 1세대 모델이라는 영예를 굳건히 하기 위해. 달리를 놓지 않은 결과. 여전히 후배들이 우러러보는 몸매를 유지 중이랍니다. 20대 때는 관리를 따로 안 했고. 살이 안 지니까. 그다음에 한 10년 전에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쇼가 한 2주, 2, 3주 있다가 있었는데. 빼야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굶고 사우나 갔어. 아. 물만 마셨어. 근데 지금은 못 하지. 그렇게 하면 죽지. 죽어요. 맞아. 맞아. 네.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맞아. 그런 데다가 우리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잖아. 이거 탄수화물을 끊어내는 게 나는 진짜 힘들었어. 언니도 빵 좋아하고. 어. 나 밥 좋아하고 이러니까.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 갑자기 끊어낼 경우에는 두통이나 무력감 등의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육과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선 식단의 50에서 60%가량을 착한 탄수화물로 채울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착한 탄수화물은 사람의 손을 덜 탄 비정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밀가루나 흰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단맛이 강해서 중독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가짜 식욕과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착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후배를 위해 준비한 영선 씨의 야심작.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밥을 바꾸면서 고대 곡물인 8호를 먹기 시작했다고요. 나 요즘 즉석밥 안 먹고 쌀 7 그다음에 이 8호 3 이렇게 해서 밥 쪄 먹는데 진짜 맛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을 수는 없잖아.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착한 탄수화물을 찾다가 보니까 이 곡물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당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 만족감은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너도 한번 먹어봐. 내가 밥을 지어줄게. 고대 생활 내내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밥을 멀리해온 영선 씨. 8호를 알게 된 후부터는 살째 걱정은 줄어들고 먹는 재미까지 알게 됐답니다. 밥도둑 환상이 뚝딱 차려졌네요. 이거 8호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봐. 생긴 것도 예쁘지. 이뻐요. 이뻐. 어때? 쫀득쫀득하지? 톡톡 터지는 느낌? 응.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두 사람. 쫀득한 8호밥에 쟁쟁한 밥도둑들이 식탁 런웨이로 등장. 판모델들도 완전히 무장해제됩니다. 많이 먹어도 되고 이게 당도가 되게 낮대. 곡물이지만. 맛있어요. 소소하지? 집에 가서 신랑도 해주고 애들도 해주고 그래. 이 8호에는 영양분도 그렇게 많대.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슈퍼푸드라고도 그러더라고. 유럽에서 에머라고도 불리는 8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대 곡물로요. 약 1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장군인 카이사르가 전쟁터에도 챙겨나갈 정도로 질려먹었다고 해서 이 8호를 황제의 밀이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8호는 이탈리아 농림부의 재배 기준에 따라서 고대서부터 전해오는 영양소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8호는 포만감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서 긴 전쟁 기간 동안 로마 군사들의 주식으로 사용될 수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화폐로 사용될 만큼 가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8호는 탄수화물과 또 당 함량이 낮은 착한 탄수화물로 이미 유럽에서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8호에는 포만감을 지속시켜주고 또 급격한 혈단 상승을 막아주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갱년기 비만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하자. 이야, 평범한 길거리가 순식간에 런웨이로 변했는데요. 역시 모델이 하는 걷기 운동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언니, 오랜만에 이렇게 놀으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진짜 재밌다. 워킹이 되게 좋은 거예요. 건강도 좋고 살 빼는 것도 좋고 일상 몇 점인지 모르겠어. 쇼 끝나고 나면 한 2kg 빠져 있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공동이 탄력. 그리고 땀나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힘들지? 언니. 웃겨서 숨 자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 약간 어설퍼도. 어설퍼도. 근데 그거 근데 맞아요? 응, 이거 맞아. 이렇게. 배에다 힘만 주면 돼요, 땀 흘리고. 힘들어야지. 어, 이렇게 힘들게. 네. 저기 심장 박동 올린 다음에 이제 빨리 걸어야지. 빨리 걸어야지. 이제 마무리집. 빨리 걸어야지. 자, 걸어볼까? 걸어볼까요? 그렇죠. 빨리 걷자, 빨리. 빨리? 응. 빨리 걷자. 후배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껏 차려입고선 어딘가를 찾은 영선 씨.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네네네네. 어떻게 일 보고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여기는요, 이윤수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저랑 지금 이렇게 작업, 콜라보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악세서리, 의상, 소품 이런 걸 같이 콜라보해서 하고 있어요. 언니, 그러면 오늘 옷 몇 가지 삭장해보고 악세서리도 같이 한번 어떻게 디스플리할지 한번 봐봐요. 90년대 패션계를 주름 잡은 톱 모델답게. 어떤 스타일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녀. 자신감 넘치는 이 눈빛까지. 역시 살아있는 전설답습니다. 너무 예뻐요. 옷을 정말 빛내주는 사람, 옷을. 평범한 옷도 평범하지 않게 반짝반짝 빛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민망해, 민망해. 애쓰셨어요. 뭐 좀 먹을까요?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요? 감동. 궁금해요, 뭘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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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김밥이네요.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삼각김밥을. 8호 곡물로? 만들어서. 은수 대표님한테 좀 갖다 줘볼까? 이야, 든든한 한 끼가 되겠네요. 우와. 되게 특이해요, 언니. 삼각김밥이. 이게 8호를 넣어갖고 만든 김밥이야. 8호요? 냄새도 되게 고소하지. 네. 좀 먹어봐요, 맛있어. 8호를 활용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외식이 크게 줄었답니다. 되게 쫀득쫀득해요. 약간 약식 같기도 하면서. 이거 먹으면 되게 포만감이 있어서 간식 생각도 안 나고. 칼로리도 낮고요? 응,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로요? 나도 이걸 먹어봐야겠다. 8호. 우리 나이에는 살이 치면 이게 고지혈증이나 당뇨 와서. 맞아요. 좋은 게 걱정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뭐. 그냥 안 먹고 빼니까 여기가 탁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밥만 바꿔도. 건강하게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거. 저도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밥을. 고대 곡물인 8호를 착한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8호 속 식이섬유의 양은 100g당 6.5g으로 사과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지속시켜주고 또 결과적으로는 과식으로 인한 각종 대사증후군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 식단에 8호를 추가하자 공복 혈당 및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 또 8호에 풍부한 페루유산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해 체중 감량 시 걱정되는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곡물에는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간혹 껍질체 곡물을 먹을 때는 소화가 잘 안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껍질 속에 소화를 방해하고 또 영양결핍과 배고픔을 유발하는 피트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8호에는 이 피트산의 함량이 낮아서 이 8호 껍질 속에 풍부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소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